안녕하세요 이만기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할 건데요. 원래 이건 3인용 4인용인데 그냥 저 혼자 할게요. 이거 흙으로 사갖고 뭐하고 난리 치는 건데 제가 옷 한 개 입었어요. 그리고 이걸 정말 어려움이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이거 하다가 정만나면 할 건데요. 솔직히 이건 사실은 생화로움인데 재미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설과로 돌을 사고 완전 녹아낼 게임인데 딱 15분만 할게요. 너무 멀리 안 가고 여기서 이 정도 하고? 뭐야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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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수 없어져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 한셋은 새 줘야지. 어? 아 다 썼어. 한셋에 500원인데 도발이 어렵다. 욕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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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셋. 가수. 아 천원이어야지 나무 잡을 수 있는 이거 진짜 사기 아니야? 욕실이요. 그냥 평화로움 하고 이 템 안 낄게요. 우영 し요. 연이ily니. 천원인데 흑한색이 500원이라고? 하아.. 저기 너.. 아 두개는 아니지 여기 너나 주면 500원이 따잔! 하아.. 15분 동안 인첸트 된 걸로 한번 해볼까요? 아하 근데 돈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 그거 언제 육집 샀어 모으나 따 hut 따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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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해외 다 rij인 다 젠장 도시 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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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어 벌써 이정도 했는데 힘들지? 역시 다셀 모았다 뭐야 불안 걸리네요 역시 줄 냄새야 거의 따다 따단 응 아틱 호 호 호 호 호 왜있구나 돈 500원짜리 천원 모았다 이제야 나무산 천원 인첸 나무산 2천원 인첸 천사 다이아삼 천사 돌사 2천원 인첸 돌사 3천원 인첸트나무산 살꺼야 인첸트되면 뭔지 좀 확인 좀 하죠 쇼홀에다 내굴소까지 이거 내굴소 도사합이 얼마지? 3천원 모으게 된다 모으게 된다. 천원이나 모았잖아요. 3천원 한 5분 걸릴 거 같으니까 제가 먼저 돈을 모아. 절대로 크리에이티브 안 씁니다. 그냥 이걸 보여드릴까요? 좀 너무 싫어할 거 같아갖고. 그냥 보여드리죠. 솔직히 방송자를 위해서 나무 위캠스장 한 개는 가져갈게요. 딱 한 개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거 계속 보다 보면 뭐가 재미없어 하잖아요. 딱 한 개가 가져가겠습니다. 솔직히 저 이거 주인도 없어요. 사실 이거 저가 만든 건 아니지만 커온 거 아닙니다. 그 뭐지? 탈춘을 다운로드하는 데서 이 게임이 있길래 이 게임 한 거고요. 솔직히 그 사과 없으니까 이걸로 할게요. 딱 한 번만 찍겠습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 이걸로 시작할 거야. 일단 기본. 기본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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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기본템 하면서. 기본템. 누가 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본템 하지 말고 이걸로 하고 쳐드립니다. 어? 어두우면 살짝? 한 번 더? 어이. 아! 야구 표시. 야구 표시. 야구ustomed touched. 어떻게 되요? 음? 어이 Depending fahren. ERSB dann? 기본템. 수 overtime 자주 연습할 때. 그 좀 쭉 하면 되겠다. 근데 그럼 머리 많이 줄까? 態. min.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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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たせoたせoたせえたせえたてぉっと!! たせえたさえたせえdaせえもわónわんわんわん 뭐わん だららりゅー federれだらりたぁ老いる ドラゴルあのバラゴラゴルあのバラゴル たったったったったぁ ちろん めかれちゃんわベネル こ ーたたでこそこ 2등은 못보세요. 아무리 1500원이라고 해도 이게 2000원이었잖아요. 2000원 들었지 모르겠네요. 2000원 안될거같아요. 다. 4배상이었어요. 솔직히 그냥 2채세상에도 같이 그냥 남은 1등이니까 2000원인데 500원도 못벌었어요. 55개밖에 안됐더라구요. 저는 처음에 나무 사부를 시켰거든요. 기분 대부분 그냥. 2000원 한계라도 넘으면 2,000원이되네. 진짜 2등이 되겠지? 2등이 될까요? 2등 안된가요? 2등 됩니까? 2등 걸었을까요? 아 어디 아 아깝네 솔직히 내버려갈 수 있으니까 진짜 먹었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방송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고고고고 저요 고고고 여러분들 안녕 6시야